이번 시간에 곡거리 장단, 빛노래의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장단은 덩기덕 풍덜러러러 풍기덕 풍덜러러러 일단 장부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덩기덕 풍덜러러러 풍기덕 풍덜러러러 구음으로 한번 세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기덕 풍덜러러러 풍기덕 풍덜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덩기덕 풍덜러러러 풍기덕 풍덜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덩기덕 풍덜러러러러 풍기덕 풍덜러러러러 풍 덜어라 그러면 덩기 덕 풍 덜어라 풍기 덕 풍 덜어라 시작 덩기 덕 풍 덜어라 풍기 덕 풍 덜어라 시작 백노래에 맞춰서 기본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기아기어차 여기까지 한 장단이죠 시작 어기아기어차 어기아기아 어기어차 시작 어기아기아 어기어차 백노래가 잔다 시작 백노래가 잔다 몇 장단 쳤어요? 세 장단 쳤죠? 백노래는 후렴은 세 장단이고 본절은 네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후렴 먼저 세 장단 먼저 해볼게요 이어서 시작 어기아기어차 어기아기아 어기아기아 어기어차 백노래가 한 장단 그 다음에 탕탕한 물결에 여기까지 한 장단 시작 깜깜한 불결에 두량한 소리는 한 장단 두량한 소리는 그들 내 내 성룡 어적히 시작 내 내 성룡 어적히 운명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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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한 물결에 두량한 소리는 여기까지 상탕한 상탕한 불결에 두량한 소리는 두량한 소리는 내 내 성룡 어적히 운명하구나 두 장단 두 장단 내 내 성룡 어적히 어적히 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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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탕탕한 물결에 두량한 소리는 내 내 성룡 내 내 성룡 어적히 운명하구나 시작 상탕한 불결에 두량한 소리는 내 내 성룡 내 내 성룡 어적히 운명하구나 그 다음에 낙조 낙조 청강에 해를 띄우고 시작 낙조 청강에 해를 띄우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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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시작 술렁 술렁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술렁 술렁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술렁 술렁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술렁 술렁 또 저러 청강에 해를 띄우고 술렁 술렁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시작 낙조 청강에 띄우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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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러 달맞이 가잔나 그 다음에 7절은 소정의 소정의 몸을 실고 잠깐 좋을세 두 장단 소정의 몸을 실고 잠깐 좋을세 소정의 몸을 실고 잠깐 좋을세 소정의 몸을 소정의 몸을 심고 잠깐 좋을세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깨운다 어디서 수성어정 날을 깨운다 수성어정 소정의 몸을 심고 잠깐 좋을세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날을 깨운다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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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운다 고정의 고정의 몸을 심고 잠깐 변형 변형 도 날을 깨운다 이렇게 해서 기본만 가지고는 지금 잘 하세요. 너무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만 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변형 장단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변형 장단 일단 많이 안 넣고 끝부분만 넣어서 할게요. 후렴 부분에서 그러니까 세 장단이잖아. 두 장단을 기본으로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 장단 세 장단인데 두 장단 요거를 세 번째 장단에서 요걸로 덩! 더! 크 роз! 크롱! 크롱! très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덩! 덩! 킨덕! 크롱! trucks Movie cin! 시작 그렇지 한번 더 시작 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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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빗놀이 가란다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기만 해볼게 시작 빗놀이 가란다 노래하고 하니까 또 역시나 빗놀이 가란다 시작 빗놀이 가란다 아니 너무 빨리 여기가 빨리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냥 덩기도 쿵떡쿵떡 쿵떡 그냥 이 템포로만 계속 가면 되는데 노래를 하면 막 빨리 다시 들어가도 안 맞거든요 뱃놀이 가란다 시작 뱃놀이 가란다 시작 뱃놀이 가란다 그중 한 번 더 시작 그중 어기야 비여차 어기야 비여차 맨놈이 가난다 이제 되죠? 그러면 그거 어기야 비여차 탕탕한 물결에 의해 거기도 본절에서도 넣어도 돼요. 본절에서 분명하구나 여기서 넣어도 되는 분명하구나 이렇게 분명하구나 시작 분명하구나 본절은 네 장단이잖아요. 네 장단인데 세 장단은 기본으로 치고 마지막 장단만 이걸 하면 돼요. 그러면 탕탕한 여기 기본 장단 시작 탕탕한 물결에 노란 소리들 탕탕한 물결에 성도 어허저히 운명하구나 맞으셨어요? 네 맞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기야 비여차 시작 어기야 비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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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낙조 낙조 청강에 개를 띄우고 여기까지 끊어서 할게요. 여기 기본만 시작 낙조 청강에 개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저라 갈마디 가란다 갈마디 가란다 시작 술렁술렁 노저라 갈마디 가란다 술렁술렁 도져라 날마리 가란다 술렁술렁 도져라 날마리 가란다 소정의 봄을 실고 잠깐 졸세 소정의 봄을 실고 잠깐 졸세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깨운다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깨운다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깨운다 어디서 수성어정 나를 깨운다 누가 풀렸는지 그러면 성산부터 거기까지 해볼게요 오기야서부터 시작 시작 오기야니여서 오이야니야 오기니여서 맨놈이 가란다 강타한 불결에 불안소리로 강타한 불결에 불안소리로 housesтак 노이학 시작 오이 나니야 여기니여서 맨놈이 가란다 강조천 방백대를 이루고 출력 출력 오져라 달마디가 잔다 고기 아디였다 고기 아디야 고기 이었다 엘러니가 잔다 소덩에 몸을 싣고 깡깡 조물세 어디서 수성어로 날게 된다 고기 아디였다 고기 아디야 고기 이었다 엘러니가 잔다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어찌될건 조금 아쉽지만 옛노래 장단 연영 섞어서 배워봤습니다